오늘 오전 8시에 일본 도쿄의 헤일로가 나타났습니다. 헤일로는 구름의 태양이나 달의 표면을 가릴 때 태양이나 달의 둘레에 생기는 불그스러운 빛의 둥근 테로 대기 가운데 떠있는 물방울에 의한 빛의 굴절이나 반사 때문에 생깁니다. 또한 이와 함께 후광이 보였습니다. 이 후광에 대하여 다가올 도쿄 대지진에 대한 전조현상이라는 이야기까지 SNS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1월 22일 토요일 새벽 1시 8분경에 일본 큐슈에서 미야기현 동쪽 바다인 슈가나다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진이 발생한 슈가나다는 난카이 트로프가 있는 곳이고 슈가나다 지역에서 규모 7클에스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난카이 트로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대폭발과 후지산이 연쇄폭발을 했던 과거의 재난이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일본인의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1월 22일 토요일은 일본에서 35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오가사오라제도, 호카이도, 네무로, 도토리, 후쿠시마, 그리고 큐슈슈가나다에서 31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2021년 2월 13일 저녁 11시 8분경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약 1분 넘게 흔들렸습니다. 작년 후쿠시마 규모 7.1 강진 때에는 약 25%의 사람들이 가구가 쓰러지지 않도록 손으로 받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가구를 평상시에 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작년 후쿠시마 강진 때에는 타워 맨션 같은 30층, 40층, 50층 되는 타워 맨션에서도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지진에 대비가 되어 있는 면진 장치가 된 것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내진 설계가 잘 되어도 규모 7이 넘어갈 경우에는 건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달리 지진이 많은 일본에 살 경우라면 고충에 사는 분들은 어제와 같은 슈가나다 규모 6.6 강진 발생 시에는 정전에 의하여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할 경우 건물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저층에 사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작년 12월 독가라열도 군발 지진 발생 이후에 1월에 남태평양 통과에 해제화산이 대폭파를 하였습니다. 물론 작년 12월에 남태평양 통과에서 강진들이 많이 발생한 이후에 1월 15일에 해제화산이 대폭파를 한 것이긴 하지만 여구로 생각해 보면 일본의 독가라열도에서 12월에 군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오가사라 제도와 마리안의 해고를 거쳐서 남태평양 통과의 해제화산에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독가라열도의 군발 지진 발생 이후에 동북지역과 큐시에서 강진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작년 4월에 독가라열도에서 250번 이상의 군발 지진 이후에 동북지역 미야겐에서 진도 5강과 큐슈 구마와모토에서 진도 4의 강진이 2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한 달 정도 이후에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독가라열도의 군발 지진 이후에 한 달 뒤에 큰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고 1월에 일본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산들의 상황도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전세계에서 수없는 활화산들의 폭발 중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안타까워서 보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라면 화산이 폭발한 지역의 분들은 정말 참담한 심정일 것입니다. 1월 22일 토요일 화산 폭발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일본 큐슈의 스와노세지마와 사쿠라지마에서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의 푸에고 화산이 폭발하였고 콜롬비아의 네팔도 델루이지 화산이 폭발하였으며 에콰도르의 상계의 화산과 레벤타도로 화산이 폭발하였습니다. 어제 보니 남태평양 바누아토 근처와 인도네시아 무라피 화산도 폭발하였고 전세계의 화산들이 대폭발 중에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23일 일요일까지 3일간의 전세계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불행하게도 오늘도 남태평양 바누아토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기포도 237.3km로 깊습니다. 1월 20일 목요일에 바누아토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월 22일 토요일에 뉴질랜드의 캘르메트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1월 20일에도 목요일에도 뉴질랜드의 캘르메트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남태평양 통과에서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규모 4 이상의 강진들이 11번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1월 22일 토요일에는 필리핀 사랑가니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1월 23일 일요일에 칠레 서부의안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북미, 중미, 남미에서 하나하나 세계도 힘든 많은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도 계속 강진들이 발생 중이며 어제 1월 22일 토요일에는 알래스카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